차를 마실 때 곁들여 먹는 음식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. 차와 같이 먹는 음식, 다식 경연대회가 진주에서 펼쳐졌습니다. 변상준 촬영기자의 영상뉴스로 함께 보시죠. 인삼으로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감을 즐길 수 있는 다식을 만들어봤습니다. 차는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도 해주는 차, 차갑기도 하는 차가 있어요. 그 차를 음식으로서 차를 마실 때 보완해주는 역할이 바로 다식입니다. 먼저 말차 마시기 전에 화과자의 일 중에서도 양갱을 먹고 말차를 마시면 좀 더 편안하고 잠시 위해서 먹자의 일에 따라서 넣어주세요. 동아장의 인삼으로 빨리 세우는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일 손으로 접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